분석작업의 통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통합 1번 예제 클릭하신 다음 표1, 표2, 표3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다가 1, 4분기 판매 학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계를 구하여 표시할 위치 G10부터 J15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사용하실 함수는 학계라고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1에 해당한 데이터 A2부터 D7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번째 표2에 해당한 데이터 A11부터 D1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번째 표3에 해당한 데이터 A19부터 D24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표1, 2, 3의 데이터 넣으시고요. 중요하신 것은 사용할 레이블에 첫행과 왼쪽 열의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4에 1월부터 3월까지 마트명에 해당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표5에 가셔서요. G19부터 J24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통합에 가신 다음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는 개수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모든 참조 영역은 앞에서 작업했던 영역 그대로 동일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통합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땐 항상 표시한 전체의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요. 표4, G5부터 K9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통합에 갑니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 참조에 가서 표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고 추가 표2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3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3개의 데이터를 합칠 때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표5에 해당한 데이터 G12부터 K16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통합에 가셔서 최소값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값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소값 구해져 있고요. 결과 시트랑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